에잉! 기물에잉! 자.. 봅시다. 오늘도 재물을 맞춰서 라이어 잘 부탁해요. 어떻게.. 금화까지만 내가 신세 질게, 정말. 자, 가봅시다. 아, 네온 박스 CP로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아니, 네온 박스 뜬다던데? 아니, 재작업으로 뜬대. 안 뜨는 거는 거기 목록이 없대. 아니, 이거 뽑아보신 분 없나, 재작업으로? 최근에? 아, 그래? 나 그럼 이거 병신짓 하는 거야, 지금 혹시 그러면? 확실해요? 안 나오는 거? 정보? 그때 트레이더에 네오팩스 11의 한정판이라고 누가 글 정리해서 올렸잖아. 씨발. 병신이야? 와, 좀 X같다, 갑자기. 갑자기 롤 끄고 싶네? 씨발. 뭘 업보야? 내가 뭐 했다고! 나 갑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목표가 일단 100점이니까. 아, 근데 81점이라 두 판 이기는 100점인데? 그냥 한 120점까지 갈까? 오면 해질하세요? 돈 없는 식수라제, 쓸모없는 개인정보 팔아서 천원드립니다요. 아, 쓸모없다뇨, 젠장! 그렇게 얘기하지마. 쓸모없지 않으니까, 당신. 천원어치 후인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후인. 어? 베이스, 야 누가 플래스 치는 거야 지금 이거. 고맙습니다. 베이스, 좋아요. 거짓말을 해놔요. 죽을라고. 딜지? 그래서? 에헤이 그걸 왜 치냐? 어? 뭐지? 개꿀이죠? 아아 나 갔어 됐어 됐어 원딜이 가면 된거야 지지리얼이랑 똑같네 뭔소리야 진짜 지지리얼이 저정도 나니 단팔에 지지리얼 보여드려요? 아 됐어 됐어 또 했다 괜히 나만 손해야 지지리얼 똥냄새 맡기 싫으면 저 자극하지 마세요 진짜 근데 기우제 지내니까 귀신같이 점수 오르는거 봐 라이엇 이럴거냐 아 라이엇도 먹고 살아야죠 고객가리 제대로 해주네 어? 어? 네인쓰 좋아요 잭슨 좀만 살아라 곧 이기고 있어 이렐리아 좀 안깨웠으면 좋겠다 그렇지 네인쓰 잠이 안깨네 GTE 좀만 더 할걸 그랬나 아 오쉣 젤리 없냐? 아 가고 싶은데 미로 아 젤리 한 맛 다 지고 오고 싶은데 오쉣 오쉣 아아아아아아 씨발 아 이러고 갔더라 아 그렇지 베이스 오쉣 젠장 제이씨 제이씨 건들지말라구 좋아요 아 제이씨가 다 잡아줬어 좋아요 제이씨 야 이지를 진짜 못한다 내가 이지를 할 때 저런 느낌이었나? 진짜 토할거 같네 다시는 이지를 안해야겠다 많이 되돌아보게 되네 내 자신을 아뇨 저것보다 못했어요 제이씨 저것보다 못하지 않았어요 오바 좀 하지마세요 이렐리아가 으어어어어어 하 씨발 아 나 궁극기가 없어 날아가고 싶은데 아 아 어싱없어 근데 이거 아까 이렐리아 궁극기가 없어 날아가고 싶은데 근데 이거 아까 이렐리아 궁극기 빼놨어 이렇게 된거에요 이건 맞지 이렐리아 궁극기 졌으면 얘네 둘 죽었어 지금 아 진짜 와 너무 좋아 어우 쉣 이렐 잡아야 돼 이렐 아 근데 요금을 뺏겼는데 불령 죽으면 너무 아쉬운데 이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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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끝났다 아 좋아요 아 역시 또 기우제를 지내니까 어 아 팀이 또 달달하네 아 근데 이번판 좀 못했다 이번판 좀 못했어요 제가 봐도 아 뭐야 또 언제 마스터로 올라온거야 다시 내려와 지환아 아 아 야 이 카사딘을 왜하는데 시발놈아 아 아 모스트 1위네 근데? 으아아아아아 도망가 도망가 여러분 카사딘이랑 하면 안돼요 못 이깁니다 그냥 개극혐 카사딘 픽을 하는거 자체가 그냥 양심이 터진거에요 그냥 너네 족고생해라 나는 타밍하고 어? 재미 좀 볼란다 이거야 그냥 진짜로 아 역시 메스터눅 휴가 오래 걸리네 좀 여유롭고 좋다 다이아일때 진짜 빠듯했는데 야 괴물지 언디디면 그냥 허겁지겁 돌리지 팀으로 만나려고 님들! 님들 아무리 그래봐야 저는 남이 봤을때 전조 왔다시잖아 검색 최근 전조 72%? 오우 쉣! 이 사람 뭐야 코드라킬? 트리플킬? 이겼다 이거에요 그냥 이렐 아트록스 킨드레드? 이렐 아트록스 킨드레드 음 아 뭐해 뭐야 뭐함? 뭐하는 새끼야 이거 게임안에 게임시작 아 난 몰라 나는 내가 소프트 거려서 한다 했어 난 아까 다시 했어 난 몰라 난 안한다 했어 게임속에 게임이기겠지? 믿는다? 아아 미친새끼 아우 쉣 아우 쉣 야 이걸 사네 아 아 좀만 이따 돌릴게요 저 미친놈 저거 빡빡따라가 다짰어 저거 파이크가 다짰 않았어 100%야 이거 3픽 어뷸라고? 나잖아 뭔 개소리야 아아 아아 뭔 피해 오늘 칙목일이냐 씨발 뭐하자는거야 지금? 아 근데 다 하긴 하네 어?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 씨발 아 아 아 나 말살 쿨이었어 아 아 아 아 아 마포터 해줄래이 아니 근데 그게 아 아 아 짜증나 아 그냥 아 마포터를 해가지고 이거 봐 쳐맞기만 해 이러다 다이브 당한다 이제 와 진짜 레전드네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나이스 야 이게 진짜 나무지 아 진짜 레전드다 아 얘 어떻게 올라왔지? 티어 어떻게 올린거지 이게? 아 그런가 진짜? 아 근데 억지로 질 수는 없잖아 개소리 하지마 무슨 현질 했는데 승리 마오칼 끼고 있어 저는 최소한 악력 마오칼 꼈어요 진짜 야옹카이나 저건 현질도 안한 애야 야 지리 안나와 지리 아 마오카이 역견낸다 아 씨발 이새끼 또 있어 아 나 다짜 하고싶은데 에헤이 말을 또 너무 욕하지마요 10만 욕하지마요 마오카이 드리고 이기면 10만원 데프트 빙 갑니다 마스터 데프트 좋아요 쟤발 지하나 수업 중에 이어폰 빼다가 미방정에서 리코가 아예하는거 강의 니코가 떠먹여주다 못해 김치 맵다고 쪼쪼 빨아서 주는 수준이네 이흥흥 내가 가는 것마다 뭔소리야 오버하지 마세요 나도 잘하고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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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럼블이 근데 제하킬 먹었네 아 근데 탑 뭐야 이거 아니 탑 고속도로 돌렸는데? 궁을 너무 못 썼다 아 나이스 일로 와봐 너무 슬퍼하지마요 상대원빌이 나잖아 제 대사 자꾸 미리 하세요 할말이 없잖아 에헤이 아 엠한데 어? 그렇지 야 근데 우리 곳이 좀 세다? 데이스 아니 보소 이렇게 개 털어놨는데 져야 돼? 다들 꽉 잡아 이제 내려간다 얘 잡아야 돼 여기까지 아 2대1 진다고? 아니 바람 가는데 얘네 바람 중이거든요 오잉 오잇 니코 좋아요 아 아 야 아니 뭐 이렇게 돼 아 아 아 아 저야돼? 아 진짜 아니 개갓네 이거 져야 되냐?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하나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해 아니 뭐하냐 아 아니 진짜 왜 이런 애들만 잡아주냐? 아 아 아 진짜 랭게임 할마다 존나 안나네 좋지 좋아요 와 시베리 진짜 멍청하다 아 야 W 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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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나오게 하네 씨발 뭐하는 거야 좋아요 아 진짜 아 아니 아드자노 딱 봐도 저거 그만해요 야 그거 왜 들어가 아 너 오늘 롤 그만 해야되나 봐 애들 이상해 아 쟤네 시비로드 진짜 정상 아니야 애들아 깔끔하다 카밀이 얼른 커야 돼 카밀 템 봐봐 해킹 당했나봐 15분인데 무슨 템이 에이 그만 맞아 아저씨 야 무슨 저걸 못 잡네 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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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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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전력 짐 뛰먹을 수 있어 미친 새끼네 이거 진짜로 이거 왜 먹을라 그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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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버려 저런거 어어 아 이새끼 술먹고 하나봐 이새끼 뭐야 아니 마스터 맞아 여기 진짜 좋겼네 개소리죠 야 내가 이정도는 아니야 진짜 너무들 하시네 썸썸팔라 그래 아 좋아 아 그래 시발로 먹어라 아 괜히 정신병자 건들지마 괜히 자극하면 안돼 좋아요 이거지 파이크 장난 아니었어 집중하느라 감탄사를 못했네 아 이거 진짜 보직 캐리 했다 진짜 찰 개알해 아 오늘 진짜 랭견물 제대로 똥물올랐네 어 정상인 찾기가 힘들어 아 이거 진짜 파이크랑 나랑 같이 있자로 등대기 등맛대고 진짜 캐리했다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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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캐리 monopoly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